간호사 국가고시 시험이 커트로 다가왔습니다. 3회반의 여전 마지막 발걸음 힘든 시간을 이겨낸 만큼 합격으로 마무리하자 국가고시 긴장돼 5인 학교와 실수하지 마세요. 1,2,3 발령은 발령생 모두의 합격을 지원합니다. 1,2,3 발령은 여러분에게 펼쳐진 꽃들을 응원합니다. 2023 국가고시 화이팅! 선배님들 정말 고생 많으셨고 4년 동안 열심히 달려온 만큼 좋은 결과 있으시기 기원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차별의 가문기서 고산지분입니다. 선배님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선배님들 열심히 노력하신 만큼 멋진 라이팅게임이 될 선배님들의 국가고시를 응원합니다. 쩍이 빛나는 태양처럼 선배님들의 미래가 밝길 기원합니다. 노력하신 만큼 좋은 결과 있으시기 바랍니다. 화이팅! 앞으로 환하게 필 선배님들의 첫 시작을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 멋진 간호사가 되리라 다짐한 채 간호학과에 입학하신 때가 엊그제 같고 또 4년이 근세에 지나간 듯 느껴지실 것 같습니다. 공부하느라, 실습하느라, 과제하느라, 또 취업 준비하시느라 4년 동안 무척 바쁘고 힘드셨겠지만 이제 그동안의 노력들이 빛을 발할 때가 되었습니다. 를 그래왔듯이 국가고시를 분명히 달해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떨지 마시고 실력 발휘 충분히 하실 수 있게 기원하겠습니다. 저희 차세대 간호 리더 인천지구가 선배님들의 국가고시 합격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 가자! 화이팅! 축제자 분idores 축제자 분ancia 축제자 Titspeak 축제자 공원